김밥 한 줄 주세요. 저기요. 저기요. 김밥 하나 주세요. 죄송합니다. 이철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유정아. 어. 오빠 왔어? 응. 벌써 정리하는 거야? 응. 오늘은 그만하려고. 어. 왜? 김밥 아직 남았잖아. 이거 다 팔아야지. 이따 도와줄게. 아니야. 괜찮아. 김밥 있습니다. 맛있는 김밥 있어요. 김밥 싸세요. 김밥 있습니다. 김밥 싸세요. 김밥 싸세요. 어제 유명이가 그런 거 오빠가 이해해줘. 응. 나 괜찮아 유정아. 유명이가 화난 이유 엄마한테 들었어. 응. 그래? 응. 내가 유라랑 같이 잠을 자서 유라한테 아기가 생겼다고 그랬어. 그래서 나랑 유라랑 결혼해야 한대. 아니. 그때 택시 아저씨가 나 내리라고 막 잡아당기고 가버렸을 때 유라가 날 찾으러 와준 건 고맙지만 결혼은.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? 택시 기사가 오빠를 내리겠다니? 우리 집 아니라고 했는데 갑자기 차를 멈추더니 나 내리라고 막 잡아당기고 무섭게 했어. 아니라고 계속 말했는데도 내리라고 했어. 뭐라고? 오빠가 택시에서 내리겠다고 했던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저씨가 내리라고 했어. It's mutual. The Divine